와 야 진짜 이러고 나가는거야? 와 진짜 에바다 이거 진짜 민폐 쩐다 얘 일본인이야 마귀고양이 여러분 하이오 레고입니다 개 오지게 생겼죠 오늘도 아니야 다크서클 개지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일본서버 휴면을 풀려고 지금 챌린저 927점짜리 계정을 돌리고 있거든요 1등 2등은 이제 한국서버 챌린저 이후에 찍으려고 준비를 좀 미리 해놓고 있는데 아니 돌리다보니까 무슨 KR 레고 킬러가 적팀에 있는거임 아니 내가 그렇게 어 네 아니 사실 제가 길가다가 누가 알아보고 이런 경우는 진짜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집 밖으로 잘 안나다니고 집에만 처박혀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알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해서 뭐 그냥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아 이제 확실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거의 연예인 맞죠 와꾸도 그렇잖아요 니달린의 우디르 구도네 아 이번판 이긴 다음에 원딜한테 기무찌하냐고 물어봐야되는데 아 내가 지는거 아니겠지 나르도 근데 이게 넘블이 지금 너프된 버전이거든요 너프가 됐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체감이 안될 정도로 조금 너프가 됐어요 님들 이게 풀딜 기준으로 진짜 뭐 거의 너무 근소하게 너프가 된거라 인스 그냥 3렙부터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좀 벤줌 많이 풀리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제 너프 됐다고 그러면은 관작간줄 알고 안하거든요 니달리랑 우디르랑 만날 시점이 곧 다가오는데 최대한 피하면서 라인 밀어서 4레벨 찍으면서 백업을 가주는게 베스트거든요 마이스 깔끔 요네 노플 좋아좋아 우리팀이 이렇게 잘해주면 땡큐지 한장 이거는 오케이 내가 플래시 쓰면은 쓸거같아가지고 한번 참았습니다 이번 라인전 끝까지 텔 타도 마저 해야 되거든요 포션을 먹을 각오로 라인 밉시다 기も voices 라텔 있어요 이거 침발 사고 렌즈 바꾸고 포션 하나 사가지고 텔 아끼자 바텀에 써 줘야겠다 이거 클리ником 투타요 트타 레고킬러니까 방플러라고 아 근데 솔직히 안 하겠죠 딜레이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우디르 갱을 미드가 당하는 것부터가 어? KR 레고 킬러 내가 너 킬러 기모지 어? 뭐야 아니 야 정글이 탑 가가지고 솔킬 당하면 어떡하냐 아 이게 솔킬까지 정글러가 죽어주는 바람에 이거 요네도 노플이거든 요네 한번 잡아줘야겠다 어떻게 살아 이녀석아 와우 와 이걸 살았네 이건 나르가 와가지고 안맞진 않은 이런거 안맞아주셔도 돼요 우디르님 집에 한번 가자 이것이 로밍이지 형 저놈은 지가 방팔 할거라고 밝힌 놈이에요 아 본인이 방팔 한다고 말 했다고요? 아 진짜? 형님 정복자 언제 가나요? 정복자는 대부분의 근접챔프 상대로 사거리 짧은 애들 상대로 보통 들어요 그치 전멸 빠져야지 어떻게 도망갈거야 노전멸 못사는데 살짝 의심스러우니까 바로 닫아버리고 있네 사담 없고 텔이 있으니까 잘 굴려보죠 보자 미드를 밀려고 할 때 이득을 보는 식으로 우리팀 세라핀이 있어가지고 후반 한타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상대는 원딜이 있긴 하지만 우리팀 원딜 세라핀이거든요 비원딜로 대회에서도 나오는 픽이라 반응 중이긴 해요 와우 레고킬러님 하이여 아우! 아니 야 우딜! 우딜! 아잇 아우야 아우 잠깐만 원딜 로플 K 아 엄준씨 아우! 몇 등인가요? 지금 3등인가 그럴걸요? 927점이니까 내가 1등 바로 찍을 생각은 없고 한국서포트화 좀 할거에요 어어? 쉐드! 오우! 어우 이건 안될거 같은데 미드 한번 밀어볼까요 우리 나에게 힘을 넣어주지 아 안되지 조냐 띵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 아아아아아 아니? 뭐야? 우리팀 진짜 살짝 소극적인 느낌인데? 어 그렇지! 이거를 위해서 소극적이었구나 어? 그렇지! 어? 잡나? 아! 그렇지! 슥싹 자개기 발톱 슥싹 슥싹 슥 그렇지! 아 여기까지 봤어요 알죠? 네 음 럼블이 이거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뚜껍이도 뚜껍이도 빨리 먹는데 그.. 체력도 다시 채워줘가지고 먹으면 개꿀이에요 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 해서 먹어버리면 풀피죠 지리죠 아아아 그냥 좀 사오자 나이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간다아잇 간다아아 하아아 어림도 없지 뭐야 제드가 죽네? 엥? 엥? 따라랭 야 뭐야 와 조합 개 좋다 야 세라핀 따앙 이거 맞으면은 자이라 속박 확정이네 그럼 데미지가 무조건 죽는 데미지잖아 지금 거기다 이 퀄까지 덮으면은 마저템 4도 내가 이겨줄 수 있기는걸? 뭐야 저거 뭐하는 놈이야? 뭐지? 근데 제가 알기로 제드 대 요네의 상성이 1대1로 냅두면 제드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스킬을 씹을 수가 있어 앗 ㄱ 으아우 아 진짜 야 좀 잘 싸운 거 같은데 같이 다 빨렸어 야 이거는 어 리액션 대마왕이네나? 쪼박 쯧 쯧 어때요? 봤어요 제가? 적팀 빨아들이는 거 이거? 빵댕이 빵댕 빵댕댕댕댕 해가지고 헤이 헤이 에이딜 야 시부아 니 엄마나 폐드립은 너무하잖아 이거 잠깐만 완전 악질이었네? 아이고 잠깐만 가는 중이긴 해요 아이고 아깝다 제드가 지금 집에 있었구나 사용도 코앞이네 야 씨 나는 이거 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폐드립 박아버리는 나쁜놈이었구나 저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품띠까지 땄기때문에 이 정도면 저 녀석이랑 그냥 싸우고 이렇게 안파봐도 이겨요 그냥 제가 개발할거 같죠 딱 봐도? 생긴거부터 5 나이스 좋구요 어 뭐야 스톤 띠용 빡 아 한 대 피해주고 좋아 용이랑 바론이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이거는 탑 라인도 일단 좀 밀어서 하위팀도 좀 타자 어 마이스 아 잠깐만 이렇게 나한테 막힌 거 아니야 형 과열평타로 바로 때려버리지 그렇지 잘했다 진짜 후반의 세라핀이 너무 좋다 굿 뭐야 끝까지 자기는 이겼는데 서풋이 졌다 이러고 있네 야 진짜 너무 매너 없다 와 야 진짜 이러고 나가는 거야 와 진짜 에바다 야 이거 진짜 민폐 쩐다 얘 일본인이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참 흐지물러고 후또 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